지금 여가부 폐지하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거라는 여성단체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정치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고 현 시점 정부에서는 여가주 전 장관의 사표를 5개월 만에 수리하고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완전 폐지는 못하더라고 대가리를 잘라낸 기형적인 부처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평범한 일반인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내용은 실제 여가부 관련된 여성단체와 여성 공무원들에게는 커다란 일이라는 걸 오늘 보여드리죠. 일단 그 어떤 신문사보다 여가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성신문에서는 뇌없는 여성가족부를 만들다니 졸렬함에 극치다 라는 기사를 쓰면서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제가 롤은 잘 모르지만 상대방의 입에서 게임질같이 하네라는 말이 나오면 극찬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지금 여성단체에서는 여가부 장관 임명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놀라울 정도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오마이뉴스라는 회사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참고로 오마이뉴스는 한미군 사연합에 대해 전쟁을 부르는 적대행동이라며 중단해야 한다 말하는 신문사입니다. 그냥 대놓고 북한의 끊아플 신문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곳에서 여가부 죽으라고 고사진에는 현정부 너무하다 라는 식으로 여가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헥헥거리며 알랑방구를 끼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7급 공무원에 합격한 fm여성들도 여가부를 선택하길 거려하고 있다는 게 팩트이죠. 제일 가고 싶은 곳은 여가부인데 불안정해서 싫다 라는 식으로 여가부가 폐지될 것 같아서 무섭다는 말을 합니다. 또한 이 여자들은 한남들 유튜브 댓글 보고 착잡하고 기분이 너무 안 좋다며 제가 만드는 채널도 아니고 드라마 리뷰 유튜브 댓글에서 여가부 폐지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 위로받고 싶다 말하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한국 여성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오늘 퇴근하는데 여가부 폐지 이야기하는 커플 봤는데 마음이 착잡하다. 여가부 폐지는 국회의원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장관이라도 안 뽑으면 부서 책임자가 없어서 안 굴러가니까 식물인간 부처가 된 거라고 좋아하더라고. 옆에 여자분께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대한민국 미래 너무 암울하게 느껴져서 인류의 말살 당한 기분이야. 라는 식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해 우울해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우리 회사 남한남대리들도 점심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던데 한심에 진짜 여가부 폐지되면 여자들 다 죽는 건데 시옷비읍. 미래 생각 안 하고 여자들 다 노예로 만들 생각만 하는 한남들 역겨워. 라면서 입에 개거품을 물고 손발이 덜덜 떨리는 우리 언니아들이 보이시나요? 여가부가 폐지되면 여자들이 노예가 된다는 말은 어떤 망상을 하고 있으면 저런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저 같은 정상적인 여자는 여가부 폐지를 강하게 찬성한다는 사실. 저는 이상하게 F에 많은 여자들이 저렇게 속상해하는 것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로 부서가 폐지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진짜로 여가부 폐지가 실행되어서 저 여자들이 부들거리는 반응을 보고 싶어지네요. 실제로 여가부 폐지되어서 대한민국이 너무 싫어진다고 인권 생각하는 슬러그 혹이라는 이 여자는. 결혼은 하기 싫지만 남편은 죽여보고 싶다 말하는 희대의 사이코패스 같은 여자였답니다. 남자를 죽이고 싶다 말하는 여자가 인권을 운운하고 있다는 사실. 저런 여자들 여가부 폐지 이야기만 나오면 시무룩해지는데. 어서 빨리 여가부 폐지가 되어서 진짜 여자들이 다 죽는지 안 죽는지 여자들이 노예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보고 싶네요. 피해망사에 빠져있는 여자들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절규하고 있는 내용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은이 오늘 저녁에 호떡 하나 사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상대방 입에서 극찬이 나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 입에서 극찬이 나오면 잘하고 있습니다.